이번 경기는요 지금 하얀마음 리치님하고 매직알리마 경기구요 로템하고 거의 비슷한 맵입니다. 로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역시 지금 이르타 교전 없이 맵이 워낙 큰 맵이기 때문에 지금 픽시로 견제해놓고 사냥을 다니고 있습니다. 이게 좋아요. 픽시로 상대방의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도망당길 수가 있죠. 그러면서 순간이동을 할 수도 있구요. 유일하게 상당히 빠른 유닛이에요. 엘프 족에서는. 타월을 가져갔고 순간이동을 통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스코모터를 짓고 있구요. 예 이 급습이 상당히 무섭습니다. 예 보시면 텔레포트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급습이 위험해요. 예 순간이동을 했죠. 아 여기로 왔네요. 예. 이 켄트롤스 때 상당히 약한 유지인데 겨우 하나 살아나가긴 하는데 예 바꾸어야 돼요. 최대한 7호 족이 엘프 족한테 상당히 강력한 켄트로스와 마스스 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상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금쯤이면 벌써 예 어디있죠. 아 예 지금 만화 스프레드를 해야 되는데요. 예 리치님인데 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안하는 것 같습니다. 리치님이 만화 스프레드와 예 화이트 엘프 이 조합으로 가야 훨씬 더 예 그 사전그락이 있기 때문에 만화 스프레드와 예 화이트 엘프 그리고 예 간혹 그린 엘프로 몇 마리 섞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게 정성인데 지금 예 레인저로 갔다가 예 일꾼 좀 피해주고 예 지금 상대방 멀티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예 자신도 멀티를 따라하고 있습니다. 예 버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. 예 데미지가 10 올라갔네요. 예 저 유니컨보다는 아 지금 공업이 좀 앞선가요? 아 공격으로 했네요. 예 지금 리치님이 왜 이런 실수를 하시죠? 예 지금 엘프족 같은 경우는 예 방어급 하는게 훨씬 좋은데요. 예 유니콘 유니콘까지 대동할 거였으면 예 공업도 괜찮은 걸 생각하는데 아 이건 좀 아직까지는 메딕을 대동 하고 간다 하더라도 아 제가 봤을 때 그냥 고집 피우시는 거 같아요. 일부러 리치님이 예 너 정도 이제 마나 스프레드 없이 이길 수 있다 뭐 이러는 거 같네요. 예 보통 한 방 저압이 예 인텐클 레드엘프 아니면 이렇게 화이트엘프 예 그러면서 인텐클 마나 스프레드를 쓰는 건데 체력이 워낙 약한 유니시기 때문에 예 예 같은 같이 물량전을 해버리면 예 티라나족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. 아 왜 다 놀죠? 예 생산 안 하고 있네요. 예 멀티를 가지고 하나요? 아닌데요 돈이 충분히 있는데 왜 아 예 아 예 화이트엘프에 예 그 역시 안 되죠 예 안 됩니다. 물량으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. 예 이제는 슬슬 예 마너스프레드를 해야죠. 예 혹시 지금 아 너무 야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예 레드엘프와 마너스프레드 그리고 레드엘프랑 거의 비슷한 화이트엘프죠. 예 공격력은 세고 가격도 저렴하고 예 예 이제는 예 정신을 좀 차린 모양인데 예 너무 늦었네요. 그래도 심지어 심지어 마소스하고 예 켄트로스로 이제 공개를 하는데 어 그 이후에 조합을 예 디르포스와 이제 켄트로스 쪽을 선택합니다. 왜냐면 이제 마소스와 켄트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늘을 공격 못하기 때문에 예 하늘에 취약하죠. 근데 드래곤 같은 경우도 예 양이 많지 않으면은 아 네 지금 컨트롤이 빛을 발하네요. 예 예 아 예 공삼업이 좀 무섭긴 무섭는 모양입니다. 예 예 공삼업으로 지금 예 그렇죠. 아 마소스를 섞어주는 게 좋죠. 예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예 마소스를 섞어줘서 지금 버블에 그런 버블 예 그런 데미지를 대신 좀 받아줄 수 있는 예 상대방이 예 하늘로 올라갔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거의 끝났네요. 이 정도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 맛소스러운 맷집을 하고요. 아 리치님이 좀 생각을 잘못하신 모양이에요. 지금 예 자원이 3,000 가까이 남아들고 있습니다. 숫자로 지정했나요? 아 게다가 지금 변신하겠죠? 예 지금 변신까지 예 예 지정군 상대로 하는 거의 뭐 그... 그...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기 엘프족에 가디언인 드래곤이 있다고 하면은 예 이... 어딘가 예 예 예